2, 6 나 말 안 열고 말하려고 했는데 내 헤어지는 거 진짜 못해 용식 씨 네, 뭘 찾아봐요 갑자기 또 뭔 헛소리 하시려고 또 아니 뭔 통곡을 하면서 헤어지지 나 좋다고 펴고 울리기 싫어요 펴고가 그게 나 싫대요? 죽어도 안 되겄대? 싫다고 나 하면 낫죠 아이고 자꾸 내 눈치를 보고 자꾸 난 닮아요 연애고 나발이고 펴고가 먼저인데 내가 너무나 절반 선의가 없었어요 내가 잘해갖고 점수 따면 되지 뭘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거 사실 우리 편하자고 그런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단호해요 필구가 아직 아기잖아요 저한테는 필구 그늘 없이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용식 씨 타이밍이니 변수니 다 개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착한 얼클을 케유시킬 말을 알았다 저 그냥 엄마 할래요 여자 말고 그냥 엄마로 행복하고 싶어요 너 왜 한순간만이라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처럼 없을까 하... 진짜 너무하네 그렇게 말하면은 난 뭐라고 말해야 돼요? 뭘 어떻게 해요? 헤어져야지 나는 동백씨랑 헤어지는 방법도 모르지만 잡을 방법도 몰랐고 그렇게 기적같던 엄마의 봄날이 저물었다 그리고 그 봄날을 먹고 내가 자랐다 밥이야 먹었지 왜 맨날 밥은 그렇게 물어 봐 어 근데 엄마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그러니까 자꾸 전화하지 말고 네 봐요